와! 왔어! 왔어! 와! 배고프다! 사장님! 치즈 크러스트 피자 하나랑요! 콜라 좀 주세요! 예! 자! 주문하신 피자랑 콜라 나왔습니다! 여긴 정말 빨리 나온단 말이야! 맛있게 드셔! 먹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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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야! 치즈 크러스트 피자는 뒤부터 먹는 거야! 아! 그래? 야! 잠깐만! 치즈가 너무 없는데요? 사장님! 치즈 크러스트 피자인데 치즈가 너무 없는데요? 그 피자 끄트머리를 빵 맛으로 먹는 거지! 그냥 물어! 뭐라고요? 치즈 크러스트 피자를 빵 맛으로 먹으라고요? 여러분 일어나시죠! 피자 내려놓으시죠! 다 일어나시죠! 지금부터 우리의 힘으로 치즈 크러스트 속 치즈를 되찾아줍시다! 벌써! 지금부터 우리의 간절한 염원에 담아 치즈 황금깔을 불러줍시다! 알겠습니다! 치즈 없는 크러스트 없는 피모가 얼고 안 되는 소리가 치즈 없을 줄 알았더라면 치즈 하고 사진 찍었다! 최다 치즈! 크림치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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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로포즈 나도 받아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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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로포즈 같은 소리 하고 있나봐! 피자가 이래 됐습니까? 여러분 치즈가 없는 피자의 입장을 생각해봤습니까? 생각해봤어요! 제발! 피자 먹고 얼굴 좀 피자! 이게 바로 피자에 얼어붙은 마음입니다! 피자 먹고 싶다! 여러분 피자 먹고 싶다 보면 항상 가운데 요거 본 적 있죠? 요거 이름도 모르겠는데 요거 고치고 본 적 있죠? 요게 바로 피자의 마음의 대모세의 파각각입니다! 아줌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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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소리 질려도 내가 못 준다 카이까네! 여러분! 더 이상 말로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파! 입니다! 이렇게 말이 안 통할 땐 행동으로 우리의 치즈를 쟁취해야 한다 생각하는 파! 입니다! 아저씨가 모잘긴데! 여기는 광고판! 오오! 피자 한판 시키면 원 플러스 원! 가운데 플러스 땐다! 오오! 한판 시키면 열한판이 무료! 오오! 런치타임! 앞에 있는 숫자 떼서 밑에 붙인다! 오오! 오오! 12시부터 밤 12시까지 반답시로 먹어볼까? 예! 알았다 알았다! 치즈 더 줄게 더 줄게! 됐지? 고맙습니다! 좋으신 분이네! 좋으신 분이네! 아쉽게 목마르다 야! 야! 콜라가 탄산이 너무 없는거 아니냐? 그냥 설탕물인데 이건! 사장님! 콜라에 탄산이 너무 없는데요? 아이 뭐 그런걸 따지싸노! 대충 물어! 뭐라구요? 김빠진 콜라를 그냥 먹으라구요? 그만해! 여러분 일어나십시오! 콜라 내려놓으십시오! 다 일어나십시오! 지금부터 우리의 힘으로 콜라의 탄산을 되찾아줍시다! 올소! 지금부터 우리의 간장한 염원에 담아 탄산 희망가를 불러줍시다! 알겠습니다! 김빠진 콜라를 로또또 로또케 목마 말도 안되는 소리다 탄산 없을 줄 알았더라면 깊을 국물 마셨다 탄산수 안반수 방면수라도 필요와라 아! 라라라라라라라! 진짜! 여러분, 단산 없는 콜라는 곧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. 여러분은 지금 콜라의 장례식장에 와 계십니다. 콜라, 그가 살아생전 남긴 마지막 말이 뭔지 아십니까? 뭔지 아십니까? 지금 이곳에는 그의 어릴 적부터 친구 북극곰씨가 폭곡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오늘도 말까, 뭔가 불고해도 되네. 뭔지 다 칼까래. 여러분, 더 이상 말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파트입니다. 뭐, 뭐 어쩔 건데? 여기는 피자 반죽!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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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수제비 뜬다! 아, 오, 오! 수제 피자 말고 수제비 만들어줘! 오, 콜라가도 못 준다 칼까래. 그럼 여기는 핫소스! 오, 오! 피자끼리 묻힌다! 오, 오! 미끄러워서 못 뜯어! 오, 오! 하루 종일 핫소스만 찝게 해줘! 오, 오, 오! 나 콜라 더 줄게, 더 줄게! 배째! 고맙습니다. 좋은 신분이야. 가자, 가자. 계산이요. 하연님, 여자친구 갖다 주는 피자 한 판 주세요. 아이차. 알아. 어 피클은요? 그거는 추가요금 내서 모여야 된다. 뭐라고요? 피클을 돈 내고 사 먹으라고요? 여러분 우리의 물어 피클. 알아. 피클 다 처먹어. 피클 다 처먹어. 피클 다 처먹어. 다 처먹어. 고맙습니다. 님도 피클실 그러니까 나가. 전 한라핀 열어주세요. 나가. 님도 피클 다 처먹어.